좋아라 하이브 좋아라 네 다음은 최우수상 마지막입니다 아니야 대상 있어요 최우수상 최영문 최수수상 최영문 최영문님 최영문님 안오면 내가 가져갈게요 수상은 누가 하는거에요? 강사사 부단장님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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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최우수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수상 멋쟁이셨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박수 고마 specs For the 대표님 나오세요 대표님 나오세요 대표님 나오세요 대상 받는데도 모르고 집에 갔대요 비바람 바빠서 일 때문에 명예 다행시 Bey 행사때문에 도rån 대상 자 이해하시고 자 명예 대상 수상합니다. 명예! 대상! 김! 정! 현! 예! 박수 참으세요! 명예 수상합니다. 김종현을 축하드립니다. 제2의 한 명까지. 대상 수상자 김종현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본인이 찍어야 되는데. 지금 대상을 받으신 분은 바빠서 오전에 노원 탈축제 행사가 있어서 거기 예선 갔다가 여기서 노래만 바로 부르시고 또 탈축제 노원 연기 있는 대로 또 본상에 가셨습니다. 여러분 양해 많이 해주시고요. 대상자는 10푼내롬을 불러주신 김정현님이십니다. 자 안 부르신 분 있죠? 안성박님? 내 이름 안 불렀다 생각하시는 분. 내 이름 안 불렀다 하시는 분. 지금 여기가 이게 제가 심장을 안 봐서 좀 헷갈려서 한 분이 안 적혀있거든요. 이기상 한 분 받으세요. 성함 성함. 네. 성함이. 이범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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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범승 씨. 상장하러 어디 갔지요 언니. 이범승 씨요. 네. 아까 이 노래 들었는데. 어. 아까. 아니 그러니까 그. 저 저. 인기상 상장 어디 갔어요. 네. 거기. 네. 그 상장 다시. 네. 해드린다고. 해드린다고. 이렇게. 이렇게? 내맞게. 네. 왼쪽이. 제. 제.